여기는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그래머는 넘버원은 을면, 넘버2는 을까요? What do you think? 을까요? 을 거예요? 을까요? What do you think? And 을 거예요? I think 을 거예요. I think. 을까요? Just ask your opinion. 오늘 레이첼씨가 수업에 올까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대답해요? 레이첼씨가 수업에 올까요? What do you think? Answer? 을 거예요. 을 거예요. 아, 을 거예요. 표정은 많이 막혔어요. 맞혀서 늦다 하면 늦을 거예요. 늦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을까요? 을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을까요? 을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 그래머는 다 가 했죠. 스탑 퍼스트 액션. 텔레비전 보다가 잤어요. 드라마 보다가 잤어요 하면 드라마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잤어요 하면 스탑 드라마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스탑 하고 슬립 조금밖에 못 봤어요. 다 가 하면 다 가는 스탑 퍼스트 액션 책을 읽다가 커피를 마셨어요 하면 책을 읽다가 스탑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여기 69페이지 이 6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퍼스트 이미지는 공부하다가 텔레비전을 봐요. 공부하다가 텔레비전 봐요. 공부는 안 끝났어요. 공부하다가 아 힘들어요. 그래서 watch TV 세컨 이미지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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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가 들었다가 듣다가 듣다가 네 쟀어요 자요 켄 음악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음악 듣다가 자요 음악을 듣다가 자요 음악을 듣다가 자요 세 번째 사람은 인터넷 하다가 쉬어요. 인터넷 하다가 쉬어요. 일하다가 쉬어요. 컴퓨터 하다가 쉬어요. 첫번째 액션을 stop하고 change to second action. Workbook을 한번 볼까요? 워크북 59페이지. 지윤씨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요. 기업? 기업이죠.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앤디씨가 책을 읽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니은. 니은. 1호선으로 가요. 1호선 하면 라인 넘버 원. 중간에. 인 더 미드로. 중간에 2호선으로 갈아타요. 1호선으로 가다가 2호선으로 갈아타요. 가다가. 저는 학교에 와요. 중간에. 자주 편의점에 들러요. 어. 저는 학교에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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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편의점에 들러요. 자주 하면 often. 편의점. 편의점. 컨비니언스톨. 컨비니언스톨. 들러요. 들르다. 들러요. 하면 스탑 바이. 스탑 바이. 컨비니언스톨. 컨비니언스톨. 스탑 바이. 컨비니언스톨. 편의점에 들러요. 야이다 씨는 집에 오다가 어디에 들러요? 보통 집에 오다가 어디에 들러요? 들러요 When you come to house, 집에 오다가 and then stop, stop by, 커피, shop, home 어디에 들러요? 아 쇼핑몰에 들러요? 집에 오다가 쇼핑몰에 들러요? grocery shop에 들러요? 99 마켓 들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OK 지금 워크북 59페이지에요 아 이달 씨? 네 이달 씨는 오늘 왜 늦었어요? 오늘 왜? 왜? I have working late, coming back late 아, so how to say? 아, 해 아, okay, so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늦었어요 일이 많아서 and 일이 late finish 늦게 끝나서 일이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서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학교에 오다가 집에 오다가 쇼핑몰에 들러요 편의점에 stop by 들러요 버스로 갔어요 중간에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것도 버스로 가다가 봤을 텐데 그냥 가다가 버스로 가다가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탔어요 집에 갔어요 중간에 인도미드로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어요 집에 집에 가서 가다가 가다가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어요 가다가 오다가 그리고 스탑 하고 빵집에 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하다 그리고 다 보면 일을 못 끝냈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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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다가 스탑 하고 슬립 잤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스탑 안고 스탑 스탑 잤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50%, 60% 일을 하다가 stop, 하고 sleep, 잤어요.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나왔어요. 먹다가 그냥 stop 하고 나왔어요. 다 못 먹었어요. 다 못 먹었어요. 먹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먹다가 그냥 나왔어요. 토스 조금 먹다가 run 나왔어요. 어제 공연이 어땠어요? yesterday show performance 어땠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보다가 stop 하고 잤어요. 그래서 다 못 봤어요. 보다가 잤어요. 옛날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한국어 학교에 나디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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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학교에 going to Korean language school. 한국어 학교에 다니다가 stop hit만 봤어요. Because 시간이 없어서. 다가 다가. 다가. first section. And conversation. 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구하기. 교통은 transportation 이용하면 use. traffic use에 대한 대하여 하면 about information. 구하기. get information. 아주 많이 아는데 about. 에 대하여. 에 대하여 하면 about. 에 대한. 대한 하면 plus noun. 한국에 대하여 about korea.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대해서 대하여. 뭐 다 쓰입니다. 대해서 대하여. 대한. 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구하기.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을까요? What do you think? 여기 자이다. 엔디. 헤미. 수잔. 수잔.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 인사. 동네. 가. 가.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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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쯤 걸릴 거에요. 30분쯤 걸릴 거에요. 사과 말하기 대화 1 수잔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많이 막힐 거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쯤 걸릴 거에요. 수잔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I go to 인사동 now. This time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길이 많이 길이 막히다. 길이 막히다 means? 트래픽 잼. 트래픽 잼. 트래픽 잼. 막히다 하면 블럭이에요. 블럭. 막히다 하면 블럭. 비 블럭. 길이 블럭. 막힐까요? What do you think? 을까요? 하면 ask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내 많이 막힐 거에요. 을 거에요? 이거는 추측이죠? 추측. 추측 means? 추측. 추측. Just recommendation. 아, no. 추측. 추측 하면 guessing. guess. guess.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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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What do you think? 30분쯤 걸릴 거예요. Maybe. Ask and answer. Ask and answer. 막힐까요? 길이 많이 막히다 하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막힐까요? 막힐 거예요. 여기 길이 많이 막히다. 교통이 많이 복잡하다. 차가 많이 밀리다. 이건 다 same. traffic jam이죠. traffic jam. 교통이 많이 복잡할까요? 네, 많이 복잡할 거예요. 차가 많이 밀리다. 범퍼 두 범퍼. 밀릴까요? 차가 많이 밀릴까요? 네, 많이 밀릴 거예요. 차가 많이 밀릴까요? 네, 많이 밀릴 거예요. 지하철 타고 하세요. take long time.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걸릴까요? 네,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릴 거예요. 네, 많이 걸릴 거예요. 오늘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네, 많이 밀릴 거예요. 많이 걸릴 거예요. Maybe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질문. 질문 means? question. question. and answer? 대답. 대답. 질문 대답할 때, 을까요? 을 거예요? 아주 많이. 을까요? 네, 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보내드릴게요. 일단 을 거예요. 두 번째 교통 안내하기. 안내하면 인포메이션도 있고 가이드도 있죠. 안내, 가이드. 교통 안내하기.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돼요. 가다가 stop 하고 transfer 갈아타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이다 앤디 케미 지훈. 이다 지훈 씨. 지문 씨, 정호 신천은 당연히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돼요. 어디에서 갈아타야 돼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삼가에서요. 거기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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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여기 지하철이 있는데, 스타팅 포인트는 신촌이에요. 신촌. 여기 신촌이고, 인사동은 안국에 있어요. 안국역, 인사동. 인사동. 그리고 이 신촌은 라인 넘버 2에요. 2호선. 2호선 아니고 2호선이에요. 2호선. 라인 넘버 2. 2호선. 그리고 여기 인사동은 3호선. 오렌지는 라인 넘버 3. 3호선. 그래서 신촌에서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갈아타야 돼요. 해부터 트랜스퍼.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삼가에서요. 거기에서 라인 넘버 3.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understand? 네. 2호선 신촌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가요? 공부했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보통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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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요? 넘버 1은 어디에서 뭐 타요? 어디에서 뭐로 갈아타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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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뭐 땡. 인사동까지 어떻게 가요? 넘버 1. 신촌에서 라인 넘버 2. 3. 2호선. 2호선 타요. 5호선 타요. 신촌에서 2호선 타요. 신촌에서 2호선 타요. 2호선 타요. 그리고. 3호선으로 가라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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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으로 가라타요 3호선으로 가라타요 4호선으로 가라타요 4호선으로 가라타요 4호선으로 가라타요 4호선으로 가라타요 신촌에서 산호선 이호선 다요 합정 합정에서 육호선으로 가라다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요 경기장에서 내려요 경기는 게임이고 장은 플레이스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요 자이다 해볼까요? 신촌에서 광화문 가고 싶어요 신촌에서 광화문 어떻게 가요? 신촌에서 이호선 다요 주종로에서 오호선 오호선으로 가라다요 방화문 광화문에서 나오고 신촌에서 이호선 다요 충종로에서 오호선으로 가라다요 광화문에서 내려요 신촌에서 고속터미널 가고 싶어요 이다 신촌에서 이호선에서 다요 이호선 다요 오호선 이웃 자 이렇게 오호선 그렇 오호선 네 맞아요 서울 서브웨이 라인 물론 미언동 라인은 블루 그런데 서울은 사실 라인이 아주 아주 많아요 라인이 over 20 라인 너무 너무 많아서 아주 아주 컴퓨트 복잡하죠 서울에 오케이 굿 근데 아직 쉬워요 서울 지하철 지도가 있나 여기 없죠 넥스페이지 길 묻고 설명하기 이것도 어려운데 길 로짤란 묻고 묻다 물어요 물어보세요 다 이래길란데 에스크 에스크 헐명하다 헐명하다 익스플레인 에스크 엔 익스플레인 묻고 설명하기 로드 자이다 앤디 아임 아주머니 피스윗 읽어보세요 오케이 저기 조승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이 길로 쭉 가면 디스웨이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4th street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물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excuse me but 이 근처 around here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근처 하면 near place 근처지 around 근처 around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how to go this way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4th street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백화점은 여기 있어요 그림 can you see this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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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은 opposite side 건너편 opposite side 백화점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far from here 아니요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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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close near close 멀다 far 가깝다 가까워요 close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래서 여기 은행이 여기 있는데 은행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하면 사거리에서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or beside of cinema 극장 극장이 여기 있어요 극장 극장이 여기 있어요 사이드 극장 백 어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오 극장 하하 극장 여기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극장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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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극장 옆에 있어요 or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understand 여기 남산 서점이 있네요 남산 서점이 있네요 남산 북샵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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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이에요. 병원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로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사로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꽃집이 어디에 있어요? 꽃집. 꽃집이 어디에 있어요? 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병원 옆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옆에 있어요. 여기 옷가게가 있는데 옷가게. 옷가게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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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화장품 가게는 사거리를 over.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으로 가세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으로 가세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꽃이 건너편에 있어요. 케미씨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옆에 서점이 있어요. 백화점 옆에 서점이 있어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이다,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꽃집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옆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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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무슨 빌딩 옆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여기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를 지난 다음에 지나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 세 개만 하면 돼요 사거리를 지나면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일이 생일을 넷스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빌딩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Ask Try to ask Try to ask 보세요 하면 try Try to ask 이를 물어보세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꽃집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요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가 스타팅인데 꽃집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꽃집 꽃집 왼쪽으로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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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은행 옆에 있어요 여기 편의점 편의점 컨비니언스토어 편의점에 어떻게 가요 여기에 있어 편의점 제가 썼어요 편의점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세요 주유소 옆에 있어요 주유소 옆에 있어요 주유소 주유소 옆에 있어요 주유소 옆에 있어요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이 빌딩은 사거리를 오버 했어요 식당이라고 하죠 식당 식당에 어떻게 가요 사거리 사거리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첫 사거리 첫 사거리 첫 사거리 두 번째 두 번째 2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1번째, 2번째 사거리가 많이 있으면 어디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옆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하면 which, what kind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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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which는 보통 어느 라고요. 어느 나라, which country, 어느 나라. 어떤 하면 what kinder, what present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요? 여기 생일 선물이 많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플라워는 뭐예요? 코스메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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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어요? 선물 여기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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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프 스카프 목걸이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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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클래스 귀걸이 earring earr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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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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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물이 많이 있어요. 자이다 씨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어요. 모두 받고 싶어요. 이 중에서 한 개를 고르세요. 시계를 받고 싶어요. 케미 씨는 뭐 받고 싶어요? 저도 시계. 아 시계. 시계. 이다? 어때요? 문을 좀 넣으셨고요? 시계예요. 시계가 제일 좋죠. 그 선물. 여기는 이제 선물 이야기예요. 선물. 앤디 씨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요? 왜 그 선물을 준비해요? 했는데 리딩은 이거는 다음 주에 내냈지. 여기에 보면 리딩 and then 순서를 찾으십시오. 순서는 order. define order. 뭐 했어요? 뭐 했어요? and 여기 line number. 그리고 ask and answer.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일. 생일 뭐죠? 생일. 생일은 birthday이고. 생일. When is your birthday? How to say?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며칠이예요? 며칠이예요. What date? 며칠이예요? 이다 씨는 생일이 며칠이예요?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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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Yeah. 3월 6일이에요. Kemi 씨는 생일이 며칠이에요? 11월 19일 19일 15일 11월 15일 11월 15일 한국은 생일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요 루나 캘린더, 솔라 캘린더, 양력 홍콩은 어때요? 홍콩도 음력이 있어요? 중국터, 홍콩 I have as well, 음력 11월 15일은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I don't know 몰라요 몰라요 OK Anyway, every November 15일 Your birthday, right? Yes 양력이네요 양력하면 솔라 캘린더 Western 캘린더 보통 노말 캘린더가 양력이죠 루나 캘린더 You also have 루나 저는 음력이에요 My birthday, 제 생일은 음력 9월 7일이에요 Every year changes Yes Ida씨는 몇일이에요? 12월 11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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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네 12월 19월 18일 겨울이나 윈터 시즌 생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일 여기서 이제 생일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음에 해볼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프리클래스는 오늘은 없어요 maybe next week or two weeks later I don't know 오케이 아마 maybe 그 그 한 무료 프리클래스는 그 뉴북 새 책이 또 있어요 뉴북 그 코리안 드라마 책이에요 코리안 드라마 아마 한국 드라마로 한국어 코리안 드라마 그거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재밌어 좋아요 좋아요 대박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이바이 굿나잇